맹수물인 사파리 왕국 이 땅의 영웅은 오직 하나도 경동 30년 천하 평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수없이 가득된 전쟁 절대 벌려벌당하는 음보와 배신 권굴 10년 이후 화무 11홍이라 성함이 반드시 쇠약이 마련이라 했던가 장기 집권 끝에 결국 무너지고만 아이는 테크노 정권 그리고 새로운 영웅으로 등극한 신의 16강 큰 폭우와 깊은 노력으로 사파리 천하제일이 되었다 아버님들이 참 좋아하는 코너죠 그러나 야심과 호비에게 일격을 간 드로 추울텐데 사리사육의 눈물으로 감히 왕권에 도전을 하고 사파리의 평화를 깬 호비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모님이 더 무섭네요 그렇게 혼인한 호비 기어이 괜한데 화풀하는 호비 3목 2목 에이스 내가 뭘 어쨌든 아이카 예상치 못한 실패가 못내 아쉽게임주로 자리매김 영웅 16강 그 장대한 귀골에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넘치는 카리스마에 절로 조아리는 백성 그렇게 사파리 전역을 통치하게 된 순수혈동 한국호랑이 16강 칠로 진짜 크다 한편 사자 진역 하루아침에 변한 이 사태를 일단 지켜보는데 아니 뭐야 왕이 또 바뀌었어? 아휴 이놈이 세상 시끄러워고 살겠네 뻑한 모양 아직 분위기 파악 못한 사자파 사파리 왕국의 운명을 감지하지 못한 채 후비 앞을 유유히 지나가는데 바로 그때 심상치 않은 후비의 움직임 아휴 이놈이 아휴 이놈이 야 잘라 안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아찔 대빠로부터 이게 웬 날벼락인지? 그냥 가네요 진짜 단마 그나마 왕이 되는 줄이냐 아휴 이놈이 사파리 왕국 앞날이 훠하다 아휴 이놈이 진짜 너무 와 나도 한때 왕이 온 왕이 온 대우가 그렇죠 투수도 되게 가위만했던 왕인데 그리고 이쯤에서 확실히 해둘 것이 있다는 후비 야 니네 사자들 뜨끈한 바위에 앉지마 불 들어오는 바위에 앉지마 진짜? 이어치 청천백력 같은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겨울에 사자는 힘을 못 써요 그렇죠 그나마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건 이 온돌바위뿐인데 그것조차 못 봐주시겠다는 참 치사한 후비파 어마시다 즉 이거 봐라 야 어 자냐 자? 하 귀집내줘마 응 가만있어 너 야 비켜 비키라니까 호통을 치지만 어랍쇼 어린 녀석들이 뭐만 갔다 갔는다 방향난 닦아앉았어요 무서워 가지고 앞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이런 고용어들만 아 아 아 깔끔하게 혼쭈를 내자 어머 너무하다 엉동소라는데 어딜 가요 허잇당한 무슨 화를 당할 지 모른다 이럴 땐 군말 말고 피하는 게 상책이다 못 움직여 추워서 에이 간다가 하 그렇게 기어이 모두를 내쫓고 뜨끈뜨끈한 온돌바위를 독차지했다 이런 무지막지한 횡포는 사파리 저녁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니 차디찬 온목으로 몰려난 사자파 혹한의 쥐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은근슬쩍 경계선을 넘을 낮추며 야! 비엔냐! 한쪽 다리만 올려놓겠다는데 가혹하다 가혹해 치사하게 아랫목을 구걸하느니 자구책을 마련한 녀석도 있다 땀을 흘렸어 약수터에서 많이 보지 변함도 없고 아름답다 아무락이 짝이 없는 사파리 왕도 이 나라의 안바를 대체 어찌될꼬 괴로움과 답답함에 몸부림치는 심륙감 천안을 호령하던 맹수의 자존심이 무색하게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애써 참아버려 했지만 심륙감 솟구친 울부를 주체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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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솟구친 울부를 주체할 수 없었다